안녕하세요 홈뿔TV의 홈뿌리 석비디 입니다. 오늘은 마린블루님께서 감사하게도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물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마린블루님께서 이렇게 직접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하나씩 봐볼께요 이건 마스크팩, 마스크팩 종류가 있구요 양파도 보내주셨구요 이건 뭐지 얼굴에 바르는 크림 같습니다 이것도 에센스인가 그런 종류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린블루님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까지 한번 이렇게 직접 사용해 봤습니다 어떤가요 네 아주 지금 시원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린블루님 잘 쓸께요 그럼 리뷰를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